오늘 또 꽃이 이뻐서 놀라가는 중에 마트를 잠깐 들어왔거든요 음료수 좀 사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꽃이 너무 예뻐서 또 꽃을 한번 찍어보네요 너무 예쁘네 그런데 이게 특이해서 한번 찍어보네요 이게 꼭 조화같지요 이거 생화예요 어머 생화가 이렇게 이쁜게 있네 아 너무 이쁘다 이거 꽃 한바퀴를 찍어봅니다 꽃을 보면 이렇게 좋은것이야 어머 생화를 이렇게도 만들어놨네 분명히 뭘 어떻게 처리한것 같은데 이렇게 이쁠순은 없을것 같은데 생화가 엄청 좋네 향도가 엄청 좋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GAN 엄마 아이구 귀여워 또 코코멍 기타 쳐요 우리 새끼는 마트에 참고로 나왔다가